둘이! 자리 바꿔봐! 둘이! 자, 지금 이 오범석 감독이 사오리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고 나티 선수를 왼쪽에 배치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나티 선수가 왼발잡이, 사오리가 오른발잡이거든요.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지금 슈팅을 할 수 있도록. 나름 이제 오범석 감독이 지금 선수들의 잘 쓰는 발을 이용해서 포지셔닝 배치를 했습니다. 월드 클라스의 볼입니다. 타라인. 자, 사오리 돌아갑니다. 자, 사오리 돌아갑니다. 사오리. 리사 클리어링, 에게이. 아,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나티 계열됐습니다. 나티 슈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나티 슈팅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렇죠, 경서가 워낙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놀라거든요, 공을 잡은 선수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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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티가 준비합니다. 월드 클라스의 공격. 파라인, 한 번에 슈팅까지. 그대로 나갑니다. 파라인의 볼 줄기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아, 킥이 좋은 선수죠. 자, 그대로 홀킥으로 이루어집니다.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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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줄 곳을 찾습니다. 민서. 안 돼, 이제 안 돼. 기다렸다, 끝나지겠어. 민서. 다시 합니다. 리사 앞쪽으로 빌드업 시작됩니다. 서문탁. 아, 손 빼서 잘라줬고요. 잘라내밀다, 아기. 나티. 우리 거, 우리 거. 저 아기 봐, 앞쪽으로 자르는 거 봐봐. 얘는 전부 다 앞쪽으로 자르더라고요. 야, 저.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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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성소. 자, 경서. 자, 경서. 자. 아, 쟀어야 돼요. 들어가는 민서를 보는 게. 서기, 자. 앞쪽에 경서 뛰어들어갑니다. 경서에게 살짝 뛰어. 자, 승소 봐야지, 민서. 오, 민서 봐! 경서 뛰어들어갑니다. 경서에게 살짝 뛰어. 자, 승소 봐야지, 민서. 오, 민서 봐. 그대로 벗어납니다. 아아, 내가 뛸 걸, 내가 뛸 걸! 경서의 크로스가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자, 분위기는 FC 발라들인 쪽으로. 가요, 가요. 가요, 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